시크릿 투톤 시크릿 투톤 하신 거예요 딥 겨울이시고 안쪽에 워스트윈 오렌지 컬러 검은색은 자연 모 이런 워스트를 써도 대비감 사니까 겨울에게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더 베스트는 당연히 애쉬여야겠죠? 좀 밝은 애쉬면 예쁘실 것 같은데 밝은 애쉬 모든 걸 다 탈색모 하는 것보다는 흑발이 있는 게 낫기는 하겠지만 베스트라고는 할 수 없어요 겨울 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위험해요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해 이건 이제 여름 소프트나 괜찮지 차라리 붙임머리나 이런 거 활용하셔도 괜찮으니까 대비감이 확산한 손브레나 시크릿 투톤을 하시면 좋겠어요 옴브레도 괜찮고 옴브레는 이제 여기가 아예 절단이 돼서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른 거니까 근데 시크릿 투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예쁠 것 같아요 대비감이 크죠 근데 이제 이게 흑발 부분이 좀 더 많고 밝은 게 더 낮았으면 좋겠죠 대비감이 확 큰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쁠 것 같네요 이 정도의 밝기 차이는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좀 더 흑발이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비감 훨씬 더 커지겠죠 겨울 타입, 여름 타입 중에서 탈색모 잘 어울리는 사람 없어요 탈색모의 그 생로랑을 잘 맞는 사람들은 피부가 엄청 밝은 가을 라이트 봄 라이트는 피부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그런 게 맞지 않고요 가을 라이트 분들이 베스트로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봄도 잘 맞겠죠 트루봄도 근데 이게 서양이랑은 또 달라요 서양이는 눈동자 자체가 색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색감과 여기 화려한 색감이 잘 어우러진다면 한국 분들은 아무리 조금 튀는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눈동자가 아무리 튀어봤자 약간 밝은 호박색 약간 이성경 씨 정도 눈동자이기 때문에 형광기를 더 잘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서양인 분들보다는 좀 떨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교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이렇게 대비감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 적용시킬 것들이 많아요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대비감은 정말 일상생활에 다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어서 군동자. 안내하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